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은 정말 멋진 경험을 봐야하는 것 같다. 나는 정말 행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정말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나는 이 경험을 보냈다. 나는 이 경험을 보냈다. 나는 이 경험을 보냈다. 해외, 해외, 모델라든지 지역은 Tamarindas 그리고 모든 인물이 있는 지역에 이 지역은 정말 cultural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새로운 문화가 되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새로운 문화가 되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새로운 문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한 곳입니다 이곳은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